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로딩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Ajax 통신을 하게 되면 서버랑 통신하는 시간 동안 사용자한테는 좀 답답한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때 로딩 중이다 라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봐요 지금 제가 미리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얘를 클릭했을 때 보셨어요? 로딩이라고 나오는 거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은 이 개발자 도구의 네트워크 탭에서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속도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슬로우 3G는 3G 통신망의 느린 통신망의 속도라는 뜻일 거에요 제가 HTML을 클릭하면 통신이 지연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로딩이 뜨고요 그리고 로딩이 끝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리로드 했을 때 글 목록이 생성될 때도 로딩 바가 뜨도록 하는 기능을 같이 한번 구현해 봅시다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방법을 할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있고 더 세련된 방법은 여러분이 찾아보시거나 또 스스로 개발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있는 이 데이터 구조를 좀 바꿔서 아티클은 실제 데이터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 안으로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isLoadingFalse라고 하는 데이터를 추가해서 로딩 중일 때는 isLoading이 true고 로딩 중이 아닐 때는 false가 되게 할 겁니다 여기는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items 그리고 거기에 빈 객체를 넣었고요 isLoadingFalse 이렇게 해서 로딩이 필요한 파트들에 대해서 isLoading이라고 하는 이 부가적인 데이터를 추가했고 그걸 추가하는 과정에서 아이템 아이템 주와 같은 본질적인 데이터를 담는 그릇을 따로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일단 얘가 동작하게 하는 걸 먼저 좀 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 부분은 아티클부터 볼까요? 여기 뭘로 바뀌어야 돼요? this state article item의 타이틀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이템의 DSC가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네이비게이션에 여기 있는 리스트를 표현하는 저 부분은 어... 리스트에 items를 넣으면 되겠죠? 이걸로 될까요?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안 된다고 하네요 내부에 리스트를 만드는 코드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내부로 가서 원인이 뭔가를 봤더니 우리가 패츠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state를 할 때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items 그리고 리스트를 다시 객체로 만들고 그것의 items로 json을 전달하고 easy loading은 끝났으니까 false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에러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article을 클릭해서 가져왔을 때 실행되는 코드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article을 또 어떻게 수정해요? 객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로딩이 끝났으니까 is 로딩은 역시나 false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전과 데이터 구조가 바뀌었지만 그에 맞게 코드를 바꿨기 때문에 에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로딩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해야겠죠 저는 로딩을 구현하기 위해서 컴포넌트를 하나 더 생성하겠습니다 그 컴포넌트의 이름은 now 로딩 이에요 그리고 이 now 로딩은 render return 그리고 div 태그로 is now 로딩 이라고 하는 메세지가 있는 코드입니다 그럼 쟤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return 그 렌더 예 우리 앱 컴포넌트의 렌더 메소드에서 여기 있는 내부가 로딩 중일 때는 now 로딩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고 로딩이 끝났을 때 얘가 나오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내부 태그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this state list is 로딩이 true 라면 내부 태그는 뭐면 돼요? 얘면 되겠죠? 컷 제가 헷갈렸어요 is 로딩이 true면 now 로딩이 나오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내부 태그는 얘가 나오면 되겠죠? 그럼 이제 내부 태그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일단 동작했을 때 에러는 없어야 돼요 로딩 기능을 구현을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기 있는 내부 내부가 나타날 때 코드가 많으니까 왔다 갔다 하게 되네요 컴포넌트 Did Mount 메소드가 호출될 때 패치가 실행이 되고 실행이 끝나면 이즈로딩이 false로 바뀌거든요 이것을 이 패치가 실행되기 직전에 이즈로딩을 true로 바꿔놓으면 우리가 렌더에서 해놓은 이 조건문에 따라서 알아서 로딩 바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는 리스트를 복제를 하겠습니다 newList는 object.assign thisState list 가져오는데 그것에 isLoding은 true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즈로딩 true 라는 값이 추가된 복제본이 새로 생성이 되고요 그 복제본을 this state set state 에 뭘 해요? list 는 newList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살펴볼까요? 로딩을 하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속도를 줄여봅시다 패스트 시리즈로 바꿨고요 로딩이 시작이 되고요 로딩이 다 끝나서 리스트 제이슨이 로딩될 때 어떻게 돼요? now 로딩이 떴다가 로딩이 끝나면 잘 우리가 원하는 화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그 아이고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자 여기 있는 요걸 클릭했을때 로딩 바가 나오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여기 있는 이 아티클도 똑같이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저는 어 아티클 태그 라고 하고 만약에 this 스테이트의 아티클에 is 로딩이 참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티클 태그 늘 now 로딩 컴퍼넌트 로딩이 참이 아니라면 아티클 태그를 뭘로 해요? 이걸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태그로 주입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여기 있는 패치 저걸 실행하기 직전에 is 로딩을 false 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new new article 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object assign 빈 객체 이 빈 객체를 this state 의 article 로 복사해 주고 그렇게 복사된 것에 is 로딩 로딩 프로퍼티를 저는 true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를 this state set state article을 new article로 세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딩했을 때 잠깐 이렇게 로딩 바가 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제가 슬로우 시리즈로 바꿔서 css를 클릭하면 now 로딩이 뜨죠 html을 클릭해도 now 로딩이 뜨고요 그리고 각각의 로딩들은 각자의 그 컴포넌트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개 로딩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의 로딩 기능을 같이 구현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좀 더 부가적으로 해볼 만한 것은 로딩 같은 걸 좀 더 뭐 실감나게 아름답게 뭐 이런 거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 수업에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르진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박수 자 여러분 박수치는 거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자 뭐 더 좋은 테크닉들도 많고 여러 가지 그 이게 뭐 항상 모든 작업들의 공통적인 고민들이거든요 즉 기본적으로는 동기적인 작업을 하다가 ajax나 또는 파일을 읽는다거나 이런 비동기적인 그러한 작업들이 있을 때 어떻게 사용자에게 안심을 시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이 공통적인 고민이에요 그리고 이에 대한 논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논의들을 더 공부하는 것도 좋겠지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우리가 배운 거는 그것만으로도 쓸모가 많습니다 좀 불편할 뿐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불편하고 충분히 고통스럽다면 그 에너지를 동기로 만들어서 그 에너지로 더 어려운 거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요 여기서 일단은 머무르셔서 이걸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시는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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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 expense 제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